나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. 갑니다. 자, 갑시다. 와우. 자, 곽동현 씨. 왔어, 왔어. 전 세계 시청자들을 저격하겠다. 내가 스나이퍼다. 와우. 자, 넷플릭스의 아들. 넷플릭스의 아들 박성훈. 와우. 아 뭐야, 아 뭐야. 좋아요. 자, 김지원 씨. 싱그러운 공예인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김수현. 수현현, 수현현.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하나, 하나. 이거죠, 이겁니다. 우리는 눈물의...